또 certificate 5 worked so long 영상 since the movie worked so long 박경호 같이 왔어 경아도 좀 하네 방송에서 보던 건 이상하게 박경호 알아? 박경이 이런 거 잘 해 어디서 본 문제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이 정도 속도면 문제 이미 본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면 저거 읽는데도 이렇게는 안 걸리겠다. 쟤는 원래 예제 갖고 있는 애니까. 저 드리겠습니다. 썬데이 뭔데이. 후스데이. 후후 휴대이. 아! 저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어? 정답은? 답은? 동역학자에서 다 해당했어요. 동역학은 이제 그런 역학들의 기본이 되는 역학. 기본만 잘 삽니다. 좌네랑 운해랑 너무 따로 놀아서 이런 게 다 돼요. 듣다 보니까 잘 아니잖아. 허세야. 허세로 가득 점철돼 있지는요. 정답은? 답은? Y입니다. 왜요? 세컨. 미닛. 아워. 데이.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크, 먼스. 위크, 먼스. Year. 시간에 가니 진짜로 잘하면 재미없는데. 혹시 혹시 죄송한데 풍악 같은 거 없어요? 풍악. 풍악. 풍악을 좀 올려주세요. 박경 씨가 정답을 외치니까 좀 사람이 다급해지면서 머리를 빨리 굴렸나요? 솔직히 경희 씨가 푼 속도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오버고요. 사기죠 사기. 부정 출발이죠?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 형이 푸셨던 미리미터, 센티미터. 딱 그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MMCM, MMKM 그거? 네. MMCM. 이게 뭐냐? 받아쓰기 하셨나봐요 진짜. MMCM, MMKM. 제 프로를 뭐 외워요? 계속 봄에서? 진짜 덕후야. 진짜 좋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M사의 M 프로보다 좋아한다고. 뭐 경희 군대 가거나 타일러 다니고 돌아가거나 이러면은. 바로 투입 가능할지. 어. 제 6의 멤버 있잖아요. 7의 멤버. 어? 우리의 6맨? 어 6맨. 7맨 7맨. 알겠습니다. 잘 풀었네요. 적합하다. 허무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 제가. 너무 열받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괜찮냐고요. 제가 분명히 제가 이 방송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잘하니까 뭐 뭐라고 아직 못하겠다. 뭐라고 못하겠지. 소품으로 빠따 하나만 좀 받아봐. 한 번이란. 분노 계획이 또 상승시켜야겠구만 이거. 자 아직은 워밍업입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쉬웠어 이 문제. 맞아. 그래. 나 좀 차 쉬웠어. 이치원급이지. 그럼.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우 쉽겠다. 아우 쉽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초반이니까 쉽겠다라는 거. 아직 세 번째 정도까지 안 갔으니까 쉽겠다라는 거.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이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 달리 할 말은 없어. 크게 더 열받아. 한 번에 몇 발을 쏘는 거야. 아우 신명나게 한번 풀어볼까 이거. 아우 신명나게 한번 풀어볼까 이거. 김지서. 지문한대. 갑시다. 벌써 불안해요. 지문한대. 지문한대. 자 갑니다. 다음 종이를 접어서 양면 모두 문제적 남자가 나오도록 만들어라. 앞면과 뒷면입니다. 임지성 문제답지 않기 어려운데요. 앞면과 뒷면 모두. 양면 모두. 앞면이 되게 한 다음에 뒤집어 보면 되는 거잖아. 앞면과 뒷면. 롤리를 갖고 접어야 되는데 이게. 저기 하나. 저기 세 개 있고. 상급하기 이게 뭐야. 그걸 잘 모르겠어. 난 지금 정육면체로 만들어볼까. 어. 이제 안 돼요. 앞뒤잖아요. 앞뒤. 약간 이렇게 만들면. 여섯 칸이긴 하거든요. 뒷면도 존재해야 되니까. 네. 앵간에서는 뭐. 이렇게 될 거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접어도 된다고? 접는 문제예요 형. 아니 아니. 정육면체로 만들어도 되냐고. 앞면, 뒷면이. 그러면 뒷면이 나오질 않나요. 뒷면이 있어야 되니까. 타일럭이 잘하는 건데. 이런 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 재밌으면 안 돼요? 재밌어도 돼요. 싸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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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울 준비하고 있어. 남자적 문제. 남자적 문제 되게 안쓰럽네. 짠하고. 뭔가. 근육니까스러웠네. 그러니까. 아 맞추고 싶다. 이? 아 제발 주제만 안 맞추지 못하겠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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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돼. 안 돼. 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이 사람 이상해. 아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자꾸 이거 나와. 남성 문제. 그러니까. 아니, 뭐야, 나한테 비뇨기꺼야. 갑자기 되게... 힘 빠질 것 같아. 기력이 새한 것 같고. 왠지 미축되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거예요? 놀랬죠, 내가 맞힌 줄 알고. 문제적 남자적? 문제적 남자적? 문제적 남자적? 문제적 남자적? 문제적 남자... 어, 됐어? 중간에 이렇게 껴넣었지? 뒤집었어요. 어떻게 뒤집었어? 나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 껴지던데? 잘 안 되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몇 회 전에 이렇게... 나 끌고 가지 마요! 당해, 혼자서 당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한참 모자라네요.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했지? 근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어머. 자, 구멍이 있잖아요. 자, 봐요. 그래요. 네. 주우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걸 뒤집으라고? 아, 좀 천천히 해봐. 이 안쪽 면으로... 이거를? 이쪽도, 밑에도. 얘들아, 그렇게? 네.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 제자, 문자, 남인데요. 어떻게 하면 돼? 잘못했어. 나 어떻게 해서 까먹었어요. 지금 이거 설명 못 하면, 제가 설명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있어! 나갈 수 있어! 형, 이건 동력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제자, 제자, 알아친다. 빨리 우리가 풀어야 돼. 자,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요거 접어요, 요거 접어요. 접어요. 한 번 말아. 더 접어요. 남, 제자, 문자, 남이잖아. 뭐냐 하면 돼요? 이게 다.. 남, 제자, 문자람이잖아. 빨리 해봐. 지금 너무 급해. 한 번 나오게. 그냥 이러다 이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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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산낙품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 답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와줘, 도와줘. 오잼씨 기회 한번 드릴게요, 오잼씨가. 안돼, 제발. 이걸로 할래요? 큰 걸로, 스케일 큰 걸로 못할걸요? 큰 걸로, 스케일 큰 걸로 못할걸요? 진짜 어렵거든요. 기회는 한 번이야. 리버스 없어요. 원래 이렇게 게스트에 대한.. 배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 나오면 우리는 못 대죠. 한 번이에요. 문제적. 남자. 잘했어. 맞아요. 이게 누구 문제였죠? 누가 맞힌 거예요? 이장헌 씨가 맞혔죠. 하석재 씨가 먼저 했죠. 2명을 2세 씨가 했죠. 원래 젠데 여기 하석재 형님 드릴게요. 아니 방송 룰상으로는 저죠. 근데.. 어째서? 아니 하석재 씨가 맞혔잖아요. 아니 못 보여주셨잖아요. 과정을 못 보여주잖아요. 제가.. 자 다시 할게요. 늦었어요. 접고.. 접고.. 여기를 접어요. 형님 그게 잘 안 되세요? 끝났어! 아 되시는구나. 어? 안 뒤집는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도.. 안 뒤집어야 돼요. 자 남자적 문자 이 부분에서.. 접어요. 위에를 접어요. 다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이걸 펼쳐요. 이게 선배죠. 아 이제.. 이제 좀 찝찝하지 않게 드릴 수 있겠다. 저거부터는 조금 찝찝했는데.. 근데 아까는 이게 왜 안 됐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남들 앞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워. 방송 욕심이 엄청 있으시네요. 저 방송 욕심 별로 없는데.. 이 문재정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럼 진작 나오죠. 왜 지금 나오세요? 이걸 1회 때부터요. 저희 회사에다가.. 얘기했어요? 문재정 남자만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못 잡아 오시다가.. 아.. 안 되는구나.. 이제.. 이제.. 저기는 내가 못 나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근데.. 십석도 나왔으니까.. 응.. 고정 욕심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섣부르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진 않고.. 욕심이 좀 있으시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역대 나온 게스트분들 중에 우리 문재정 남자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맞아요.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 야망남이에요. 아.. 진짜.. 열심히 안 하면.. 나가겠어.. 불어들어가지고.. 도적 파이기 애쓰에다가.. 오.. 진짜.. 상비군이 있는 거야.. 상비군이 된 거야.. 근데 제일 불안한 건 나야.. 아.. 무서워.. 허세도 아니야.. 실세였어.. 실세의 반대말이 실세야? 허허의 반대말이 실세올까? 그건 그러네.. 허허실세란.. 그런 얘기였다가 짤려.. 주저쇠.. 주저쇠.. 주저쇠만 보이세요.. 오.. 오.. 쟤.. 자, 한 문제.. 이번에는 남자를 물어봅시다.. 하이히 해 더 더 고자해.. 2번을 8개인 스페이.. 정부가 8개인 스페이.. 주저쇠만 보이세요.. 8개인 스페이.. 5개인 스페이.. 6개인 스페이.. 이럴 스페이.. 육각형.. 6개인 스페이.. 5개인 스페이.. 0개인 스페이.. 6개인 스페이.. 저 풀었어요. 저 풀었어요.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와, 대박이다. 나 그리고 있었어, 이거. 10초 드리겠습니다. 우울한데요? 뭐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 천재야. 나도 싹 봤거든?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딱 그 그림만 살짝 봤는데 아름다워. 아름다워. 잘라? 몰라요. 이건 내가 이걸 몰라도 맞을 것 같아. 정말? 아니, 처음부터 어프로치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점 넣고 피자 따르듯이 자르고 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처음부터? 이게 피자 따르듯이 하면 무조건 6등분이 되니까.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냥. 아름다워. 정답이야? 진짜? 대단한 연방이구만. 아, 근데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 아니, 다른 분들은 지금. 박이 형 몰라요? 발상 좋아. 아니, 근데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노래 안 돼? 아, 이거 뭐야? 히트키를 데리고 왔어. 아니, 탈서. 나가서 풀어주세요. 제가 나가면 돼요? 네. 야, 나쁘지 않아.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발상이 괜찮다니까요? 아니, 틀려도 돼요. 응? 알겠다고?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어머, 어머. 괜찮지? 뭐야? 휴공우처럼? 어. 맞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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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아닌가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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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엑스맨의 아포칼립스 있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흡수해가지고 찾아온 거지.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 1년 동안에 우리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D, A, A, M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 M. 아, 되게 열이 받지. 되게 열 받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를 연구해 왔어. 근데 방송 보면서 박경씨를 먼저 푼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세가 아니었네. 오, 진짜. 지금 바로 먼저 풀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재밌어. 재밌어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전 사실 문제 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하러 왔어요? 너무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문제 푸는 건데 뭔 말이에요, 지금?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진짜 엉덩이 없나, 지금? 저는 여기 앉아보고 싶었고 우리 형님들이랑 막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온 건데. 아우. 야, 이거 우리 문재인 남편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각성해야 돼요, 지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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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우. 아우. 보면서 아우, 실력들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면 보기 때문에. 아우. 아, 근데 진짜 역대로 제일 잘 풀어주세요. 진짜. 아, 역대로 제일 얄밉게. 제일 얄밉게. 얄밉게. 거의 뭐야, 주제대 나머지야. 지금 대결 구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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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